광주 광산구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을지연습 드론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4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광산경찰서와 소방서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과 함께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혼미상의 테러범이 빅그린 국가산단에 잠입해서 드론을 이용한 자폭 테러를 일으킨 상황을 가정했고 테러에 따른 초동조치와 화재 진압, 테러범 검거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